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패스 패널이 있는데요. 만일 패스 패널이 안보이면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패스를 체크하면 나타납니다. 패스 패널은 펜 툴과 함께 알아야 될 중요한 패널입니다. 여기에 패스를 만들면 패스 패널에 워크 패스가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패스가 만들어지는데요. 패스 선택을 취소하고 다시 패스 작업을 하면 이전에 작업한 패스는 삭제되고 새로 작업한 패스가 워크 패스에 기록됩니다. 이렇듯이 워크 패스는 임시 작업 패스입니다. 패스가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작업한 패스를 저장해두려면 패널 메뉴에서 세이브 패스를 선택하거나 워크 패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이브 패스 창이 열리는데요. 이름을 적고 OK 하면 패스가 저장됩니다. 패스 선택을 취소하고 새로운 패스를 만들면 저장한 패스원은 그대로 있고 따로 워크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저장되는 패스를 만들려면 패널 아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패스를 만들어 놓고 패스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작업한 패스가 바로 저장됩니다. 패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듀플리케이트 패스를 선택하면 패스가 복제됩니다. 패스를 삭제하려면 마우스 우클릭하여 삭제하거나 패널 메뉴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패스를 쓰레기통으로 드래그해도 삭제됩니다. 여기에 원형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전경색이 패스에 칠해집니다. 패널 메뉴에서도 같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필패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는 창이 열리는데요. 콘텐츠나 블렌딩 모드, 오페서티, 헤더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턴으로 칠해보겠습니다. 패더는 30으로 하겠습니다. 패스에 패턴이 칠해지고 가장자리에는 패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선택 영역에 칠을 하면 가장자리 패더 값이 0인색이 칠해집니다. 만일 패더 값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패널 메뉴에서 Make Selection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패더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요. 패더 값을 주고 OK하면 패더가 적용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가장자리에 패더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확인해보죠. 패더가 적용된 것이 보이죠. 새 패스를 만들고 다시 패널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전과는 달리 패더가 있는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패널 하단 아이콘의 설정 값은 패널 메뉴에서 지정한 설정 값을 따른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만일 패스를 패더 값이 0인 선택 영역으로 바로 만들고자 한다면 Ctrl-Enter 하면 됩니다. Ctrl-Enter 여기 이 아이콘은 선택 영역을 패스로 만듭니다. 선택 영역이 패스로 만들어졌습니다. 패널 메뉴에서도 패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Make Work Path를 클릭합니다. 여기 Tolerance가 있는데요. 이것은 패스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앵커 포인트를 생성할 것인가를 설정합니다. 0.5에서 14의 값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앵커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0.5에서는 앵커 포인트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데요. 확대해서 보면 앵커 포인트가 많아서 가장자리가 거칠게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Tolerance를 10으로 설정하고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0에서는 앵커 포인트가 최소한 으로 생성되면서 매끄러운 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Add-O-Mask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냥 클릭을 하면 레이어 마스크가 만들어집니다. 패스를 마스크로 만들려면 벡터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므로 Ctrl하고 Add-O-Mask를 클릭합니다. 회색 배경에 벡터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패스는 벡터 마스크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패스를 이용하여 스트로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러쉬로 된 스트로크를 만들 예정이므로 먼저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고 팩으로 만들 브러쉬로 설정해 놓습니다. 하드라운드 프레셔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스트로크 패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도구로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는데요. 브러쉬를 설정해 놓았으므로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시뮬레이트 프레셔는 펜 압력을 사용하듯이 브러쉬의 시작과 끝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옵션입니다. 체크해 놓습니다. 패스의 브러쉬 스트로크가 만들어졌는데요. 브러쉬의 시작과 끝부분은 펜 압력이 시뮬레이션 되었기에 가늘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이 아이콘은 스트로크 패스 아이콘입니다. 클릭하면 패스를 지정한 도구의 스트로크로 바로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패스를 이레이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레이저 툴을 원하는 모양으로 설정합니다. 펜 프레셔를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펜 툴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로크 패스를 선택합니다. 툴에서 이레이저를 선택합니다. 패스의 이레이저 스트로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레이저 스트로크 모양으로 지워졌죠.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레이저로 스트로크가 만들어집니다. 상단 옵션에 있는 패스 온라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스 온라인먼트는 선택한 패스를 정렬하는 옵션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패스를 정렬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셀렉션은 선택한 패스 범위에서 패스를 정렬하고 캔버스는 전체 캔버스 범위에서 패스를 정렬합니다. 이것은 패스를 캔버스 좌측 중앙 오른쪽에 맞춥니다. 이것은 패스를 위쪽 중앙 아래로 맞춥니다. 이것은 선택한 기준을 중심으로 패스의 간격을 균일하게 맞춥니다. 아래쪽은 패스 간의 간격을 균일하게 맞춥니다. 메모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사각형 패스를 3개 만들어 놓고 패스 어레인지 몬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스가 결합된 2개의 패스를 만듭니다. 패스를 하나 더 만들고 이 패스는 섭트랙트 프론트 쉐입합니다. 패스는 1, 2, 3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3번 패스는 모양 빼기가 된 상태이고 패스는 선택되어 있습니다. 패스 어레인지 몬트에서 선택된 패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 패스를 한 단계 모양 뒤로 보내보죠. 그러면 선택 패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패스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선택 패스를 한 단계 모양 앞으로 가져와 보죠. 그러면 다시 선택 패스가 가장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패스 어레인지 몬트에서 패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쉐어 트리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Make 쉐어 트리 패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패스를 대칭 작업의 축으로 만듭니다. 직접 확인해보죠. 경고창이 뜨는데요. 펜 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섬 네일에 나비 아이콘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현재 패스가 대칭 모드라는 뜻입니다. 대칭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따로 있는데요. 도구 상단 옵션에 나비 모양 옵션이 있으면 대칭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브러쉬로 원을 그리면 패스 반대편에도 똑같은 원이 생깁니다. 대칭 모드를 종료하려면 상단 옵션에서 끄거나 또는 패널 메뉴에서 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리핑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워크 패스가 늘어져 있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클리핑 패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워크 패스를 저장하면 됩니다. 클리핑 패스는 인쇄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 패스 작업한 이미지의 배경을 투명하게 하여 가져오게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랜니스는 600dpi의 저해상도 출력일 경우에는 1에서 3을 입력하고 1200dpi의 해상도 출력일 경우에는 8에서 10을 입력합니다. 지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psd, eps, tiff, pdf 등 클리핑 패스가 지원되는 파일로 저장합니다. 인코딩은 컬러 손상 없이 저장하려면 바이너리를 선택하고 eps 포맷을 유지하면서 jpeg 형식으로 압축하여 저장하려면 jpeg를 선택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저장 파일을 열면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패스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이용하여 빛나는 라인 이펙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으로 만들 패스를 만듭니다. 이 부분은 스트로크를 만든 후에 마스크로 가려주면 됩니다. 펜 프레셔를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시뮬레이션 프레셔를 체크하고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라인에 아우터 글로우 효과를 넣습니다. 아우터 글로우를 체크하고 선택한 후에 옵션을 화면과 같이 설정합니다. 손을 지나는 선은 마스크로 가려줍니다. 손 옆에 라비를 만들어 보죠. 나비 브러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서 있는 소스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브러쉬 방향을 수정해야겠네요. 색상을 바꿔보죠. 파란 선 레이어 효과를 복사해서 나비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아우터 글로우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패스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